어제 전당대회 이후에 여러 방송사 인터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한 오후 9시쯤에 저희 주제로는 여의도의 한 보쌈집, 족발집에서 캠프 회단식이 있었는데 거기에 참석했다고 해요. 10시 반 정도에 나갔다고 하니까 1시간 반 정도 머물렀다고 하는데 조영재 변호사님, 여기서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한동훈 대표가 술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콜라를 들고 건배사를 자청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봤지만 지지자들의 연호가 있지 않았습니까? 누가 내 이름을 저렇게 열광적으로 불러주면 저 같아도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았을까? 더군다나 어제 결과로 인해서 승리를 했는데 그것도 보통 승리였습니까? 기대하지 못했던 한동훈 후보가 저 정도까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 기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것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대승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기분이 업됐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건배사 할 때 두 가지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감사하다. 내가 오늘 이겼는데 이거는 내 혼자의 힘으로 한 게 아니고 우리 팀이 많은 사람들이 도와준 덕분이다. 이런 이야기 당연히 했을 것 같고. 더 중요한 건 각오를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여당 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라고 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정권 재창출이라는 이야기죠.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모든 온 진력을 다하겠다. 이런 건배사를 했을 것 같고요. 듣는 사람들도 매우 기분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조기영 부위원장님. 이 자리에 대해서 또 정치권의 해석이 나옵니다. 어제 이 자리에 한 국회의원 10명 정도가 참석했다고 해요. 소위 이번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친한계로 분류되는 분들인데 한 참석자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이 팀은 끝까지 가자. 이 팀은 끝까지 가자. 라는 말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어제 그 모임을 두고 신진그룹 친한계 출정식이다. 이런 평가도 나왔어요. 그렇게 보이네요. 그렇게 보입니까? 그 참석자가 얘기했다는 끝까지 함께 가자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차기 권력으로서 차기 대선까지 보는 가운데 확실하게 친한그룹의 출범식의 자리 의미를 서로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공감했다고 보여지는 거죠. 사실 한동훈 대표가 지금 돌아보면 실제 정치를 시작한 지 불과 10개월이 차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윤석열의 황태자라는 꼬리표가 있었고 결국에 검사 시절 그리고 대통령 윤정부 이 정부 출범 초기에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그리고 지난 총선에는 대통령이 사실상 보낸 비대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지만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선택을 받은 정치의 행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걸 자산 삼아서 결국에 압도적 지지를 통해서 지금 여당의 대표가 된 겁니다. 그런데 당내의 어떤 세력 기반이 취약한 것도 분명한 사실이죠. 어제 그 자리에 모였던 의원들 최고위원까지 해서 10여 명이고 실제 사정상 불참한 의원들까지 고려해도 20명이 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전체 의원 수가 108명인 것에 비하면 당내의 아직 세력 기반이 확고히 다져지지 않았다고 보여지고 지금 대통령 임기가 3년 남은 상황에서 다수의 의원들 특히 영남권을 기반으로 한 중진 의원들이나 초선 의원들 중에서도 이후에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여하에 따라서 한동훈 위원장과 적극적으로 같이 정치를 할지 말지를 계속 관망하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결국 정치적 뜻을 같이 하고 한동훈 대표와 차기 대권까지 가는 행보를 같이 할 정치인들이 얼마만큼 지금 형성이 돼서 같이 더 세례를 확대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고 보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그 기반을 마련한 것이고 이분들이 중심이 돼서 끝까지 가자. 이런 결의를 하고 결단을 하고 사실상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선까지 가겠다. 이런 부분들을 직접 언급은 하지는 않았지만 서로 교감하고 공감하는 자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